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초평저수지에 농공단지라는 포인트에 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형님이랑 만나니까 태종이가 2편을 이렇게 찍게 됐는데 어디요? 오늘은 딱 한 마리 목표로 열심히 한번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마리 나올까? 한 마리 나올 것 같아 느낌이 싸한데? 느낌 존나 싸는데? 애들 피딩도 안하네 애들 피딩도 안하네 여기 포인트는 작년에 많이 재미를 봐서 왔는데 오늘은 느낌이 많이 싸하네요 쓸린다? 라인이 왔다 왔습니다 라인 가죠? 끝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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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짜치네 아 이거 짜치네 한 마리 잡았는데 사실상 항상 조기가 올라옵니다 조기 조기가 올라옵니다 조기가 왜 타지? 조기 조기 좋아 와베 나 이걸로 찍을까? 아 이쁘다 영상 찍었으면 딱 산거 같아 빨리 보내줄까? 어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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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딱 나뭇가지 사이로 살짝 걸려서 지나올 때 빠져나올 때 빠져나올 때 바로 바이트가 들어왔고 근데 오늘 왠지 큰 거는 보기 힘들 것 같은 느낌인데 태종이 인스타에서 런커 헌터인데 아 역시 스피드 크로우스 메가베스 웜 써야되는 거 아니야? 맞습니다 메가베스 웜 안 물어 애들이 메가베스 웜 희야나 와 쌩코가 근데 너무 크거든 또 메가베스 웜을 원하자 또 메가베스 웜을 써줘야지 아닌 것 같은데 스피드 크로우스 아 좋아 메가베스 보토 économique 까ены 히이 이놈 Municipal escald 유튜브 살리기 혹시 모르잖아 몇 번 한 3번만 던져봐 마요네즈 민호 110 그리고 한참이 지났다 가자 이제 진짜 가요? 낚시 접어야겠다 아 너무 작아 사짜 한마리였으면 그래도 만족하겠는데 너무 작아 이 자가 웬 말이여 지금 그래서 잡는 법 또 까먹었다 와 왕 왕왕 왕 딱바구리에 소고기? 소고기니까 밥이나 먹자 아우 어딜 가야돼 또 이제 아 초평이 또 안나오면 또 아 가까운데 재미 좀 봤는데 다시 대청을 가야되나 배스를 비록 짝지 잡았지만 아 으음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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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야